자 동쿠스 왔습니다 자 자 딱 전주고 쏘세요 아 됐다 벙크 잡았다 와 앞으로 뒤셔야지 저까지 갔네 와 벙크 빠질뻔 했네 와 핀 앞에 한 40대나 40체야 되겠죠 일단 뛰어야 되잖아 아이고 배수거에 걸려 버렸다 저건 좀 빼놓고 해야 되겠다 배수거에 걸려 버렸다 다 나갔다 다 나갔다 다 나갔다 다 나갔다 내리마 자 한명 가고 어 앞으로 빼라 어 오케이 에이 아이고 아니 좀 지나갔다 올 걸 생각을 해 내리마 아무리 그렇게도 아이고 또 얼마나 저를 그냥 작은 작은 밟으시려고 끊어 이런 걸 파해야 되는데 아 오 나패드 나패드 우와 잘했다 야 정교수 잘했대 자 잡으리 버디 나이스 버디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이번 버디는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어 가타가 온다 하와이 가타가 온다 하와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시그니처 150 나이스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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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안돼 나이스 오 나이스 에이씨 나갔다 나갔다 완전 나 같아 이 뵙도가 왕빵 오 나이스 아 이 뵙도가 왕빵 에이씨 이 뵙도가 왕빵 이렇게 이 뵙도가 왕빵 이 뵙도가 왕빵 아 굿샷 쇼 좋다 고기창아 그가 누님은 또 왜 이리 안올라오네 어? 응 난 니꺼 지나가는줄 알았다니 근데 딱 서버렸네 백스핏 먹었제 나는 그 아 그래? 나는 지나가는줄 알았다니 누님 또 저기서 뭐하노 예? 누님 혼자서 저기서 이야 좋다 우와 나이스 누님 거기서 뭐하셨어요? 하하 누님 거기서 뭐하셨어요? 하하 안좋게 안좋게 어 거의 많이 약한데 Peninsula 하지마 하하하 네 아 왜이러냐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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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교수는 어디 갔나? 전교수 어디 갔노? 아이고 아이언 쳤구나 아이언 맛있다 나이스 와 좋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